경주시로부터 하천 준설권을 받은 업체가 마을 교량 주변에 골제까지 무리하게 채취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경주시 양남면의 구만교 인근에서 골제를 채취하다 교량 안전이 위험하다는 주민 항의로 작업을 중단했는데 이미 경주시로부터 무리하게 골제를 채취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교량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업체 측을 상대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